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행복마크 아프면 랜덤 버프가 걸리면 이라는 시간인데요. 지금 버프가 없는데 조금만 아프면 이런식으로 오 대생! 이런식으로 버프가 걸리는 행복마크인데 오늘은 행복마크라고 붙인 이유는 좋은 버프밖에 안걸려요. 이제 나쁜버프로는 독이나 직지 데미지 이런거가 있어서 이런게 걸리게 되면 안좋잖아요.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런거 없이 좋은 버프만 걸려서 행복마크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좀 대박입니다. 보통 이렇게 버프가 걸리면 그냥 일반 걸리고 끝이잖아. 근데 이 행복마크는 똑같은 버프가 걸렸을 경우 점점 강해집니다. 버프의 레벨이 올라가요. 지금 데미지 입으로써 점프강은 5가 됐고 힘은 추가된게 보이죠? 이런식으로 데미지만 입어도 충분히 충분히 조금 아주 편하게 지나가는 행복마크가 될거 같아서 오늘 굉장히 빠르게 용을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지금 이정도 만족해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좀 데미지 다 입고가면 그냥 완전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더이상 필요가 없는? 이런 형태가 될까봐 잠깐 오프닝에서 설명할때만 설명할때만 데미지를 입으려고 했고요. 이제는 일부러 억지로 입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데미지를 입으면 그때마다 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복마크를 진행할 때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내가 좀 무리를 많이 했어. 막 그냥 지나가다가 엔더맨이나 좀비한테 죽어버리고 조금만 신경쓰면 원래 평소대로라면 절대 안 죽을건데? 그리고 죽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내가 그래도 행복마크지만 약간 야생이잖아. 영상 찍는거잖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드코어로 준비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버프가 있는데 설마 죽겠어? 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정말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제대로 플레이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어 하드코어로 이건 마음의 나의 다짐이야 나름. 나름대로 저의 다짐입니다. 지금 재생은 7인데 내가 저항같은거나 좀 방어력적인게 없어서 만약에 한 번의 대빙이 확 들어오면 죽거든? 이게 하드코어면 난이도가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철갑파 풀스타트를 입어도 저항 버프가 없으면 철갑파 풀스타트 입어도 크리퍼한테 정통으로 맞으면 죽어버려. 그런거 좀 생각하면서 가야돼. 하드코어다. 맞으면 죽으면 끝이야. 오늘 되살아나고 그런거 안합니다. 나름 야 이거 진짜 행복마크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진짜 무리해서 죽어서 쫀심 상하지 말자. 30, 10개밖에 못 구하긴 했지만 그냥 가볼게요. 지금 저항이나 이런게 걸린게 아니라서 동굴 안이나 그런쪽에서 모은수 파밍하기는 좀 어렵고 걸린거를 이용하자. 걸린거는 현재 점프강아랑 속도중가가 많이 걸렸으니까 저쪽 앞에 보이는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앞에 피라미드가 있네요. 피라미드 파밍하는게 좀 더 이득일거 같아. TNT도 아마 어려움난이 되면 좀 더 아픈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조심좀 하고 여기다 구워놓고 바로 지옥문 만들어도 될 듯 근데 맞나 판단이? 아 위험할거 같은데 바로 지옥문으로 평소에 행복마크라면 죽어도 상관없을게 가는데 아 뭔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겁내 낸거 같기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철같은걸로 많이 구해서 철 상의만 있더라도 괜찮을까? 아 어려움난이더라 좀 잘 모르겠어 나도 정확하게 금, 황금, 사과 오케이 오 다이아몬드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아오야 좋은게 많이 안나오긴 했다 TNT도 쓸일이 있을거 같으니까 일단 가져가구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잠깐만 오야 점프 강화 오야 점프 강화 오케이 나이스 오 역시 이런게 좋아 원래 평소에 2밖에 절대 최대가 2인가 그럴텐데 행복마크를 하게되면 버프 걸었을때 정말 끝장나게 좋아가지고 오 아주 편해요 뭐야 키 오 설마 방금 낙댐 입으면서 포화 걸림 이야 근데 낙댐을 왜 입지 싶었거든 점프 강화인데 오케이 여러분 고기 버립니다 와 포화가 있어요 이거지 아 먹을거 신경 안써 그럼 거의 이제 웬만해선 풀피에요 진짜 한방에 죽지 않는 이상 한방에 죽으면 문제가 생길텐데 한방에만 안죽으면 웬만해선 풀피로 다닐수 있어 자 지옥갈준비는 됐는데 아 옷을 하나도 안입고 가는게 맞을까 하얀은데 검은 만들고 아 아 아 지금 크리프한테만 맞아도 게임 끝인데 저항 버프도 안걸렸는데 어 근데 이동기가 좋아서 이동기가 좋아서 오 형가봐 투 걸렸다 맞으면서 이동기가 아무튼 이동기가 좋아서 괜찮을거같아 가보자 하하 하드쿠언데 하드쿠언데 또 내가 방금 아까들어 오프닝할때 했던 그 멘트가 생각나는데 불이하지 않겠다 좀 제대로 하겠다 했던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좀 맞게하는게 맞나 싶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엔더맨은 잡기가 편할거 같네요 엔더맨도 한방일라나 엔더맨은 근데 맞는다고 해서 바로 죽을거 같진 않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 크리티컬 데미지로 죽이고 싶지만 점프공화가 때문에 매매해서 그냥 검으로 죽이다 이거 검으로 죽일거같아 굳이 굳굳굳 좀 떨린다 죽지마 일단은 저 그게 없어 근데 괜찮 오 헤드 오케이 저 그게 없어서 화염자왕이 없어가지고 용암에 빠져도 빠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던거는 저 재생이 높으니까 빠져도 안 죽을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유적이 앞에 있어서 유적부터 털어야겠는데요 한방일라나 오케이 굳 좋아요 한방 한방 한방이면 걔네들도 한방이라서 돼지 좀비도 한방이라서 돼지 좀비 어 어 이거 진짜 일부러 맞은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맞은거 아닙니다 어 이것도 일부러 맞은거 아닙니다 진짜로 이거 오해하실거같이 일부러 맞은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어 일단은 진짜 개이득인게 진짜로 이득인게 나 지금 블레이드 마켓기도 구했고 여기가 엔더맨 나오는 지역이라서 엔더 진료 구하기 쉬웠어서 거의 퇴기 끝났는데 진짜로 여기 생각보다 안아프잖아 저항 걸렸나 잠깐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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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왜 안아프지 그러니까 아팠는데 원래 이정도면 데미지가 내 생각에는 어 되게 어 헐 뭐야 나 방금 확인했어 이게 범프가 그 흡수가 꺼들딱크져 꺼들딱크zer 꺼들딱크졌 많이 해주나봐요 그래서 나 아팠는데 데미지를 입어서 피가 달았는데 바로 노란색 카트가 차버림 보여드릴게요 때려볼래? 안죽겠지? 오 봐봐 오 오 이러면 갑옷 안입어도 되지 않나? 흡수 몇이야 지금 흡수4 흡수4 아 근데 진짜 욕심이라고 표현하게 내면하고 진짜 좋은거는 여기서 저항이 걸리면 그냥 맘 편하게 할텐데 저항이 안걸려서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아 역시 행복마크에서 제일 무리했다 안되는구나 행복마크에서 제일 베스트는 물약 버프인거 같긴해요 물약 버프 받을때가 제일 좋은거같애 기존에 약탈검같은거나 힙 뭐 날카롱같은것도 좋은데 이제 물약 버프는 행동 자체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많이 다른거 같긴해 이쪽으로 넘어오구요 블레이즈좀 더 잡아야되는데 오 야간투시 걸렸다 바로 느낌왔어 야간투시 걸리면 이제 땅굴 안쪽에 가도 그냥 게임 끝난거죠 어차피 결과적으로 용을 잡고 뭐야 왜 꺼져 꺼져요 아니구나 이 버프가 2초 3초밖에 지속이 안되서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거 맞냐 깜빡깜빡거리는거는 별로 안좋을거같은데 이게 맞는건가 잘 모르겄다 일단 블레이즈 막태기는 충분히 구한거같애 이제 엔더맨 잡자 이 뒤틀린지형이 원래는 이동하기가 그렇게 쉬운편은 아닌데 이동하는데 문제없을거같애 그리고 1버프들 그사이에 지금 몇됐어 오! 이거 10 넘어간거야 뒤에 버프가 사라지면 1위된게 아니라 10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10 넘어가가지고 에이 뭐 그냥 한방감입니다 아 14개 그냥 엔더맨 14마리 발견하면 되겠지 물론 50도 천들이라 무조건 뜬다는 가동하긴 한데 빨리 좀 나아줬으면 좋겠네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아 이게 바로 행복마크지 아이 하드코어로 하길 잘했네 절대 안죽어 이거 진짜로 절대 안죽어 아 근데 절대 안죽어라고 말해서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불안하단 말이야 괜찮겠지 아 설마 저항 안걸렸어 그사이에 다시까지 저항은 없네 설마요 죽겠습니까 설마요 설마요 여러분 엔더맨 잡다가 이거 발견했는데 욕심내 볼까요 어 아프다 어 아프다 어 아프다 왜 한방감 죽는데 그리고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 여기가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있어 그냥 숨쉬 뿌리로 들어온 거 아니고 여기에 웬만해서는 다이아몬드 우와 너무 좋아 야 자연스럽게 위로 점프했어 다이아몬드 갑옷 같은 거 있어가지고 오 야 우와 이거지 이거지 행복마크지 오우 어 때리는 거 오히려 좋아 피글린이랑 거래로 오케이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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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실저주 뭐 안해버리면 되니까 피글린이랑 거래로 금캐면 거래로 엔더진주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내가 행복마크에서 했다가 안주더라고 한 64개 넘게 거래했었는데 3개밖에 안줬어 그래서 그냥 엔더맨 잡겠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아까우니까 오 떨어진다 진짜 좋았다 피글린 요새를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클리어했던 거는 행복마크에서도 거의 처음인 거 같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나 들어갔다가 죽었던 적이 많은 거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마르면서 흡수버프는 늘어난 거 같은데 저항은? 어 저항이 안 걸려 이상하다 저항 왜 안 걸리냐 저항이 있어야지 굉장히 행복하고 좋게 할 거 같은데 가보자 가는 길에 활을 구할 활은 있고 그 화살을 만들기 위한 닭을 좀 잡으면서 가면 될 듯? 오케이 굿 가봅시다 여기 있네 뭔가 엔더진주가 물속으로 가길래 어 물속에 있을 거 같았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오우 나이스 지금 자갈이 살짝 필요했거든요 자갈 아 그 부시절 소모기만 만들고 갈게요 행운 버프가 없어가지고 자 일일이 캐야 되는 캐야 될 수밖에 없어 어 이제 끝났는데? 이제 진짜로? 다 했는데 다 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야간트치 깜빡깜빡거리는 거 엔더홀드 가서 신경 쓰일 거 같은데 사실 용 잡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테니까 제가 최대한 멘트를 아낄게요 가보고 좀 이상하면 오케이 굿 자 구해줬고요 가봅시다 어 이제 어차피 바지는 입었고 모자랑은 못 만드니까 그냥 상의랑 이제 신발이랑 이런 것만 만들면 될 듯? 모자랑 오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굿 갑시다 아 뭐 옷도 다 입었네 옷도 다 입고 괜찮네요 어 아 아 부시절 괜히 더 많이 더 많이 구했다 생각하니까 활이 없구나 활 만들 개수를 생각 못했네 화살 그래도 오 이 정도 발 개수면 충분합니다 가자 수정만 파기하면 되니까 이걸로 용 잡는 거는 필요 없어 힘 버프가 활에는 안 걸려서 유적이 조금 운이 좋아야 되는데 잘 빨리 나와주길 하필이면 오 크리퍼는 좀 무서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물속 안쪽이라 찾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와 잠깐만 진짜 다 좋은데 못 발견한 데 없는데? 아 엔더율 쪽이 없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티트를 좀 쓰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30분째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물속이랑 겹치면서 어딘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나름 왔다고 지금 전부 다 표시해놨는데 자갈이랑 표시되어 있거든? 이게 다 봤는데? 어? 없는데? 아닌가? 잠깐만요 아 설마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때까지 행복하게 했는데 그 버그가 걸린다고 없는 버그가?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왔던 길 왔던 길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30분이 걸렸나 봐요 심지어 왔던 길인데 여기 다 자갈 설치해놨잖아 설치해놨거든? 근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와보기도 했고 했어 근데 여기는 안 왔네? 여기도? 아니 자갈이 다 내가 왔던 길 잊고 다 맞게 되어있는 걸 봐서 나 다 봤는데 진짜로 어 원래 뭐 여기 아래 내려갔어야 되는 길이 있는 건가? 근데 왔다 다 오게 진짜 없어 혹시 모르니까 명령어를 잠깐 써볼까? 명령어로 엔더 저거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어딘지 알거든요 해볼게요 일단은 자 명령어를 계속 쳐볼게요 아니 없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진짜로 어? 있다 헐 있네 아 있구나 그럼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내가 왔던 적이 있는 곳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여기가 본 적이 있어서 아 있네 아 버그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근데 되게 가깝다 말도 안 돼 우리 아까 여기서 자갈 캤거든요 저? 바로 여기네? 내가 자갈 캤 던 곳 옆이네? 아 그러니까 없지 나 이 옆이 길이 있는지 몰랐어 나 그래서 이쪽만 봤거든 아 레전드네 이 행복 마크를 혼자서 불행하게 해버리네 그래서 아까 전에 관전자 모드를 봤을 때도 없던 거였어요 왜냐면 이쪽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해가지고 아예 안 봤으니까 아 어 야 어? 아 이거 내가 방금 명령으로 바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러면 게이트 열게요 어 그래 어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럴 수 있죠 와 근데 웃긴다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옆에 버젓이 있는데 몰랐네 아니 여러분들 내가 물론 내가 보여줄 쪽만 보셔서 그렇겠지만 제가 보여줄 쪽에 확실히 없었죠 내가 정말 열심히 갔거든요 지금 잘 안 지금 당황해가지고 에임 제대로 안 되는 것 봐 어흠 좀 조금 찝찝하네 야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하게 바로 옆으로 발견해서 오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 미쳤다 하고 딱 할 수 있었던 건데 음 좀 아쉽네 앞에 블럭을 하나 막고 뻥 오케이 굿 내려오면 끝 힌버프가 지금 몇일지 모르겠어 나도 몇일지 모르겠어가지고 빨리 끝난다 나 지금 좀 창피해 난 진짜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 그래서 게임을 썼거든 나 지금 창피하니까 용아 빨리 내려와서 우리 끝내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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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맞아 머리 왜 안 맞아 오케이 오케 오우 야 가지마 가지마 내가 점프 강화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어우 느린나카 느린나카 오히려 안 좋은데 오히려 되게 별론데 잠깐만 왜 갑자기 이제야 느린나카 걸리는 거야 화염저항도 이제야 걸리고 저항도 이제야 걸리고 어 끝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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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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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어지니까 느려서 이씨 야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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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끝끝 어 여러분 오늘 행복마크 아프면 물략 뽀뽀 걸리는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어 창피해요 저 갈게요 아 아니 평소에는 만약에 진짜 발견이 너무 안되면 있는데도 발견이 안되면 막 입구가 막혀있거나 이런데 아니 버젓이 아까 자갈캐던 거 바로 옆이니까 너무 창피해서 진짜 나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뵈요 안녕 안녕